나의 삶은 찰떡아 시작 출발 오늘도 쉬는 중 나의 가페 아침에 앉아 정신에 세자 저녁에 면장이라 아쉬운 눈을 엉덩이 아픈 어렵게 판복되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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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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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제발 주문 후킬 오늘도 빨리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에 멈춰 아침에 멈춰 중심의대로 채널의 내 정신이 어디든가 뻔뻔하네 뻔뻔하네 아무것도 하루가 멈추나간다 오늘의 본말을 하신다면 오늘도 시간이 누구나 흥미가 쉽게 바라라 듬뿍하시면 아내를 얹어주세요 아내를 얹어 제발emic 오늘도 할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